여러분 즐기고 계신가요? 네 여러분 추워요? 안녕 아 진짜 사실 오기 전에 과연 몇 분이 계실까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아 한 열 분 계시면 감사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셔서 굉장히 놀랐고 굉장히 여러분들의 열정에 다시 한 번 또 놀랐습니다 말이 이상하죠? 네 여러분 이제 저희가 굉장히 핫한 곡을 불러드릴 텐데 우와래 우와래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같이 해주실 수 있어요? 네 목소리가 조금 작은데 해주실 수 있어요? 네 아 좋습니다 네 바로 저희가 팅 하면 여러분들이 핫 하시면 돼요 너무 쉽죠? 네 연습 좀 해볼까요? 네 핑 하 핑 하 아 너무 작은데? 이렇게 가까이 서울로? 예 안 돼 안 돼 다 네 다시 한 번 핑 하 아 그쵸 그쵸 이 정도는 돼야죠 저희 지금 이 정면뿐만 아니라 저 뒤에랑 이 옆에랑 굉장히 많은 가객분들이 계시거든요 아 그치 소리가 좀 앞에서만 나왔나? 맞아요 지금 이 정도 인원이면 지금 이 장소를 깨부실 정도의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아 오케이 그럼 딱 한 번만 더 연습해보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 셋 핑 하 핑 하 했을 거야 그치? 저게 안 하는 거 같은데 진짜 아닌가요?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자 핑 하 핑 하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바로 가봅시다 으아 으아 우울 하